자, 지금부터는 국내 시장 투자 전략 같이 해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한 땀 한 땀, 마치 등산 같다고 할까요? 내려올 때는 정말 기분 좋게 쉽게 내려올 수 있는데 올라가는 그 걸음들은 참 무거운 것 같습니다. 한 발 한 발 정말 잘 가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특징적인 건 엔비디아가 M7 가운데서도 4% 넘게 오르면서 좀 유별나게 강세를 보였다라는 건데요. 특별히 새로 나온 이슈는 없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좀 고뇌를 했었다고 할까요? 그런 AI 투자에 대한 부분들 아직 미지수이긴 하나, 그래도 여전히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월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고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엔비디아, 지난 급락장에서 거의 90달러까지 빠졌었는데 이제 110달러선 가까이 회복을 했고요. AMD도 이런 기조에서 반도체 주들, 엔비디아만큼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오름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 시장 상황은 우리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고요. 화장품의 경우에는 중소형 단의 실적들이 어제 대거 발표가 되면서 그 실적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조금 갈리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실적 밖에 움직였던 기업을 꼽으라 한다면 보톡스 3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부터 미국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게임은 지난주에 넥슨게임즈 상당히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조금 갈리는 모습인데요. 실적이 나오고 나서 셀온으로 주가가 빠지느냐 아니면 시프트업처럼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잠시 좀 확인을 하는 구간이냐 아니면 어제 장 마감하고 나온 크래프톤처럼 시장의 실적에 환호를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 어제 실적 나왔던 기업들 잠시 뒤에 또 다음 장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신재생입니다. 신재생은 어제 시장에서는 우리가 해리스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CS 윈드 지난주에 실적 잘 나왔긴 하지만 풍력에 이어서 해리스 트레이드가 다시 본격화되는 조짐에 태양광까지 조금 시세를 잡아간다는 느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실적 나온 기업들 잠시 좀 언급을 해보고 갈게요. 먼저 중소형 화장품주들부터 볼까요? 자, 전체적으로 다 좋았다라고 평을 한마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녀공장이나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실적이 장 중에 나오면서 바로 주가의 반응이 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의 경우에는 장 마감하고 나서 이렇게 호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는 6% 정도 상승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다만 VT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장이 마치고 실적이 나오긴 했으나 결과 괜찮았는데 그동안 이미 실적이 잘 나올 걸 알고 많이 올랐던 부분인지 다시 말해 선 반영이 좀 됐다라는 느낌일까요?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나오고 나선 셀온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계속 복추리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약간은 주가의 희비가 엇갈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죠. 오늘 화장품 주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화장품 그 밖에 실적이 나왔는데 또 시장이 환호했던 기업들도 있습니다. 경동 나비엔 우리가 너무 잊고 지냈던 탓일까요? 전년 대비 무려 200% 가까운 상승이 나온 게 확인이 되면서 장 중에 이 실적을 확인하자마자 주가가 튀어 올랐습니다. 무려 15% 넘게 급등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단숨에 경신해내는 모습이었고요. 끝으로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가 효자인 것을 우리는 2분기에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네요. 시간 외에서 한 번 잠깐 상한가를 터치하고 결국 8%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했다라는 점. 오늘장에 또 크래프톤, 시조가부터 어떻게 움직일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일자로 2분기 실적이 발표된 기업들 잠시 코멘트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브리핑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작 주인공은 신재생이었다고 할까요? 헤리스 트레이드로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사실은 중국발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제 시진핑 3기 정책, 경제정책 방향성을 결정하는 제3차 전체회의의 후속 조치가 발표가 된 건데요. 중국 2030년까지 친환경 산업에 무려 2850조 원까지 그 규모를 키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중국이죠. 200조도 아니고 2000조를 드리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좀 기반을 다지고 나면 그 이후인 2035년에는 이미 녹색 생산이라든지 생활권에 있어서도 친환경 기조로 완전 탈바꿈을 하겠다라는 아주 큰 포부를 또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국, 그렇다면 태양광 이제 시작점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미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고 전체적인 태양광 시장 규모를 봤을 때는 이미 아직, 이미 벌써 입지가 굉장히 단단해지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시장 점유율 글로벌리 봤을 때 중국이 벌써 70,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에서도 바로 견제를 하고 있죠. 위구르 쪽의 강제 노동을 좀 금지한다라는 구실과 함께 법으로 좀 견제를 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또 플러스 알파 시간을 살펴봤듯이 미국의 선파워라는 태양광 기업은 또 파산을 한 바 있죠. 이걸 좀 토대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 미국 기업까지도 태양광 쪽으로 좀 힘을 내기가 쉽지 않음을 우리는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미국보다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높게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이유, 바로 밸류체인 단에서까지 전체적으로 탄탄하기 때문인데요. 셀이나 모듈 그리고 소재까지도 각각의 지금 생산 능력의 캐파가 벌써 50% 넘게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폴리실리콘의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질 거라는 분석이 나온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기업들 실적을 통해서 이 부분이 사실상 방증이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공급이 많다 보니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이런 연유로 우리 태양광 빅투저, OCI라든지 한화 솔루션은 2분기 실적의 여파를 그대로 맞을 수밖에, 데미지를 맞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만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을 꼽으라면 미국이 그나마 동남아 시장을 루트로 우회해서 들어오는 중국산 기업들에 대해서 반 덤팅 조사에 나서면서 우리 기업들 이 부분에 약간은 사각지대 희망을 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광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사실 풍력시장도 그리 다르진 않습니다. 일단 풍력시장의 가장 큰 메리트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때문에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시장을 처음에 개척하기 위해서 굉장한 애를 썼었죠. 그러면서 유럽이 그래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유럽을 추월한 걸로 풍력시장에서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게 바로 지금 현 시장 상황의 팩트인데 어제 우리 시장은 해리스 트레이드라는 어떤 이슈에 조금 더 주목을 한 듯 보입니다. 일단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당연히 친환경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고 때문에 신재생 쪽으로는 긍정적이라는 건 누구나 또 예상을 할 수 있는 바죠.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덤핑이라든지 또 강제노동금지법으로 인해서 조금 중국의 관세를 또 부과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약간은 또 그 포인트를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과연 그럴까요? 전기차 시장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관세를 100%까지 부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중국의 전기차는 너무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경쟁 상대로 올라설 수가 없다. 다른 나라들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재생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건지 안 괜찮다면 또 대선 트레이딩은 짧게 그냥 짧은 시계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만한지 이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의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얘기 나온 김에 같이 좀 이어가 볼까요? 어제 중국이 발표한 녹색 저탄소 계획에는 사실 전기차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전기나 수소, 하이브리드 보급을 늘리겠다라는 건데요. 2035년까지 이런 신에너지차들이 주류가 될 방침이다. 주류가 되게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서도 이미 시작점이 아닙니다. 이미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는 신차 두 대 가운데 한 대가 이미 전기차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글로벌리 봤을 때 내수는 이미 점령이 됐고 글로벌리 봤을 때도 지금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독보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시장이 중국의 파이가 커서 중국 기업들이 잘 선방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지만 중국 이외의 점유율을 따져봤을 때도 비아디 같은 경우는 100%가 넘게 성장을 하면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내수로 충분하다지만 우리나라도 과연 그럴까요? 일단 화재가 가장 큰 발목입니다. 화재 때문에 지금 정부가 이 전기차를 배에 싣는 것까지도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배터리가 한 50% 미만으로 충전이 될 경우에는 차에 싣는 게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것을 배에서 내렸을 때는 또 차가 그만큼 주행거리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운송이나 탁송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완성차 업체나 배터리 업체나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죠. 전일의 현대차가 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전면 공개하면서 코나 일렉트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산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탑재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때문에 우리 세일 3사들은 화재 촉발 가능성이 높은 중국산보다 그 대체를 우리 기업들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해석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일단 내수에서 파이 자체가 작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금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점유율을 높게 차지하면서 주도를 하는 상황에서 그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만큼은 우리가 갖고 오자라는 건데 지난주에 브리핑을 했듯이 유리기판이나 또 SMR만큼이나 너무 먼 미래인 상황에서 그저 주가만 반응을 할 뿐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전고체 얘기 나온 김에 CIS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상당히 또 우리가 기대를 안 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잘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호재와 또 실적과 더불어서 6% 넘는 강세를 보였고요. 또 화재와 관련해서는 ESS 쪽에 또 한중 NCS가 냉각 관련해서 시스템을 같이 상용화한 기술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물론 지금 당장은 전기차 쪽에 어떤 납품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들을 부품의 기술력을 같이 탑재해서 할 수 있는, 보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시장은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는 모습까지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차도 앞서 신재생만큼이나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두 분, 어떤 좀 다른 뷰를 주실까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숨구멍을 찾을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끝으로 플러스 알파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어제 저녁이었죠.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결함서를 앓고 있는 블랙엘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블랙엘 울트라에서 엔비디아가 HBM3 8단이 아니라 12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만큼 당연히 8단보다 12단이 들어갈 확률이 높은 건 알고 있었는데요. 12단 제품 비중 자체를 8단만큼이나 비슷하게 끌어올리겠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독보적으로 기술력을 갖고 퀄테스트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가 오히려 SK하이닉스보다 더 수혜를 받을 건 아닌지라는 기대감이 솔솔 올라오는 그런 대목이고요. 셀트리온은 합병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주들 반대에 아마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가 나왔다는 점. 끝으로 중국 온 디바이스 AI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기술력 격차가 있는 것 같네요. 신재생이나 전기차나 반도체나 여러모로 지금 중국 기업들의 선전이 아주 뛰어나다,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다라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었는데 오늘 두 분은 어떤 의견을 주실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크 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태양광 시장 먼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해리스 부통령이 주요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겼다. 지지율 측면에서 확실한 표심을 획득했다라는 사실의 시장이 조금 더 손을 들어준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장 상황을 봤더니 이게 이렇게 단순히 해리스 트레이드로 올라갈 일이 맞는지 의구심이 더 커졌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해리스 트레이드가 당분간은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트럼프 후보를 앞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미국의 폴리마켓이라는 베팅 사이트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52대 45로 완전히 역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합주 6개 중에서 4개가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우세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일단 지금 기존에 트럼프 후보와의 절대 우세에서 지금은 상당히 경합이거나 아니면 해리스 후보가 상대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밀고 있는 친환경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사항이 시장에서 크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태양광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올 8월부터 대중국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율이 인상이 됐습니다. 기존의 25%에서 50%로 인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난 6월부터는 대중국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가 상당 부분 종료가 됐습니다. 특히 지금 양면으로 태양광을 발전할 수 있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기존에는 미국에서 관세를 유예를 해줬는데 그게 유예가 종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중국 업체의 동남아 우회 수출에 대한 부분도 한시적 면세 조치를 일단은 종료를 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또 별도의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친환경, 특히 미국 중심의 친환경 관련돼서는 중국 업체들이 상당 부분 진입이 어려워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국내 업체들이 조금은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미국이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안에서 중국 기업들은 조금 제한이 걸리겠지만 사실은 미국이 아니라도 중국이 갈 곳이 많지 않습니까? 유럽도 그렇고 본인 내수 시장도 튼튼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 들어갈 자리가 있다고 보세요? 중국 기업들까지 제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국 때문에 우리가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일단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규모 싸움에서 그리고 보조금이라든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밀었던 부분들. 국내 태양광 패널 업체들한테 나라에서 해준 게 없죠.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 나라는 여전히 지금 지원을 많이 해줬고요. 그리고 동남아 우회 수출을 위해서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동남아 지역에다가 벌떡 벼빈을 세워서 오히려 중국 규제를 좀 피해가는. 미국 규제를. 태양광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산업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까지 확대해서 지난번에 다시 규제를 하겠다. 관세를 높이겠다. 동남아 우회 수출을 막겠다고 하니까 일부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 말레이시아 공장도 문을 닫는 그런 경향도 나왔습니다. 일단 태양광 패널 그 규제 확산이 이미 공표되고 나서 미국의 태양광 설치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빨리 싸게 사와야 되죠. 그래서 엄청난 물량을 사왔습니다. 중국에서. 중국에서. 중국이랑 말레이시아에서 엄청난 사왔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부에서는 6개월 안에 니네가 이거 소진당 못하면 세금 도로 다시 집행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물량을 빨리 소화하든 못하든 일단 우리나라 그 다음부터는 우리나라 걸 같이 쓸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게 언제냐. 거의 내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하나 솔루션이 미국에서 태양광 패널 많이 팔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미 재고는 엄청나게 쌓아놨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거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CS 윈드가 최근에 이제 호실적, 일회성 비용, 일회성이긴 하지만 또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동안 풍력에 관련돼서 굉장히 모멘텀이 다 죽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살렸죠. 그리고 최근에 금리 인하 기조. 그다음에 태양광보다 풍력이라든지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PF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이자가 내려가야 사실 이게 좀 하기가 쉽죠. 여러 가지 금리가 내려가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풍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S 윈드 호실적이 좀 모멘텀이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반등이 좀 나오는 상황이었고 한화 솔루션이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좀 수혜를 받았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잊혀졌던 신재생 에너지를 다시 한번 보는 기회를 CS 윈드가 만들어줬고 거기에 이제 헤리스가 경합주에서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시콘신 여기서 이제 이겼다는 거죠. 여론조사상. 그런데 지금 헤리스가 갑자기 다 될 것처럼 지금 또 언론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언론들은 미국 언론을 그냥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뉴욕타임즈에서 이걸 조사를 한 거고요. 워싱턴 포스터즈 같은 경우도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언론 같은 경우도 지금 대놓고 트럼프를 아예 지지를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 좀 몰아가는 경향도 좀 있다.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당했었죠. 트럼프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여론조사도 뭐. 그렇죠. 좋다. 민주당 쪽이 좋다. 힐러리가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트럼프가 되고 나니까 시장에 멘붕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그것도 이제 반신반의하니까 믿지 마시고 그건 끝날 때까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되는 게 좀 좋죠. 근데 전력 설비 지금 한참 뭐 텐병원 나오고 한 전력기기도 민주당이 돼야 좋습니다. 그래요. 트럼프가 되면 뭐 상관없다. 어차피 전력은 많이 드니까 설치할 거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다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주단이 이동을 안 시키고 너희 주위에서 주자치적으로 알아서 해라. 라고 가면 송전망이 많이 필요 없어지죠. 그러면 우리나라 물량들 지금 수주받은 거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 쪽에서 집권을 해야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전력기기도 같이 좋아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당장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아직 대선이 좀 남았잖아요. 지금 뭐 한 세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어떤 뭐 누가 됐든 지금 트레이드로 접근을 하는 거는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 기업의 펀더멘털에 집중을 했을 때도 CS 윈드는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지금 풍력 태양광보다는 우리나라는 지금 CS 윈드 풍력이 훨씬 더 긍정적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태양광은 뭐 저가 패널들이 워낙 지금 많은 상황에서 이 시장을 치고 들어가기 좀 뭐 이게 다 소비가 돼야지 되니까 내년부터 판매출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풍력도 지금 보면은 중국 시장이 중국이 이제 많이 점령을 하고 있다는 건 가격 측면에서 또 중국은 싸지 않을까. 네 풍력은 이제 미국 그러니까 중국은 포지션은 크지만 본인 나라에서만 하고 있고요. 아직은요? 해외에 주로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로 이제 육상풍력 중심이기 때문에 타워 크기도 크지 않고 CS 윈드가 자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해상풍력 쪽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미국 이제 동서부 해안 쪽에 지금 해상풍력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지금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미 진행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다음에 뭐 베트남 그다음에 대만의 추가 물량 이런 것들은 여전히 CS 윈드 입장에서는 좋은 뭐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풍력은 중국만큼이나 또 선두로 꼽히고 있는 게 유럽이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조금 살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재생 이 정도로 또 마무리 해보고 더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번에 보충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도 한번 짚어볼게요. 전기차는 저희가 패널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을 때 뭐 바닥을 확인할 필요도 없다. 이미 데이터가 올라오면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개인적으로 보면 데이터 확인한 다음에 하시라도 늦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2차전지 중에서 움직이는 거는 일단 뭐 벤츠 전기차 화재 여파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전기차 화재가 이제 좀 크게 이슈가 되면서 지금 각 언론이나 국내 언론이나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 다시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최근 들어 이제 현대차가 그 뭐 열쇠종에 대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제 그 전기 어디에 이제 어떤 제품인지 납품이 들어가고 있다. 제조사를. 제조사를 이제 밝혔다라는 부분이 지금 이제 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중국 업체보다 좀 국내에서는 상당히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인데요. 이건 단순히 국내 문제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뭐 전기차 화재 어느 회사든지 다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최근 들어서도 뭐 현대의 기아의 EV6 같은 경우에도 SK온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화재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벤치에 비해서 조금 뭐 덜 이제 이슈화가 돼 있다 뿐인 거지. 화재는 다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이번에 나와 뭐 얘기가 되고 있는 파라시스 같은 경우도 글로벌 탑10 안에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큰 회사의 제품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중국 제품이다라고 해서 뭐 국내 뭐 일단 언론이나 투자자들이 무시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그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전고체나 뭐 아니면 뭐 ESS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튼세 시장이라는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기차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전기차의 판매가 어떻게 되느냐 그 여파에 따라서 뭐 일단 2차전지 관련주들은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화재는 다 난다 라면은 우리가 다음 스텝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냐 중국의 가격이냐 이 스텝으로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그 가격 메리트를 이길 수 있을까. 과연 벤츠도 그렇게 고가에 파는 기업들도 저렴한 배터리를 출구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벤츠보다는 또 완성차가 가격이 또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임순재 대표님 말씀해 주신 전기차 수요의 회복은 아직까지 좀 멀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또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될까요. ESS라든지 이쪽으로 앞서 신재생에도 ESS는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ESS는 여전히 지금 확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 뭐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일론 머스크의 일론 머스크도 ESS로 돈을 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조차도 ESS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ESS 관련돼서는 그런데 우리나라 관련주를 찾기가 좀 애매하죠. LG NOA 솔루션 삼성 SDI 하고 있는데 그거 사기에는 너무 비중이 포지션이 적고. 그쪽 매출이요. 그렇죠. 그러면 좀 관련주를 찾아보면 되게 작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ESS에 좀 진심인 회사 물론 아직은 실적을 못 내고 있는데 SK, 이터닉스 같은 종목 정도가 신재생에너지 플러스 ESS에 굉장히 진심인 회사니까. 서진 시스템도 파이가 좀 높아졌던 것 같은데. 서진 시스템은 껍데기 만드는 회사니까 그렇게 저는 중요하게 보지는 않고요. 이터닉스. 밖에 보시는 이제 약간 좀. 이터닉스는 전반적인 이제 ESS 설치하고 운영하고 하는 걸 다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케이스를 만드는 게 서진 시스템이니까. 당장은 이제 서진 시스템이 좀 돈을 버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그 케이스는 뭐 대체될 가능성이 높죠. 경쟁자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됐고요. 2차전지 지금 여전히 화재 관련된 게 테마가 형성됐는데. 이 테마는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못 먹는다. 왜냐하면 규제는 계속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 내연기관차 규제 찾아보시면 거의 책 한 권이 넘습니다. 이게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사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여러 가지 안전 규정들이 있는데. 지금 전기차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항상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게 규정도 그렇고. 조금 딜레이가 있죠. 사고가 터져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충전 방지부터 시작해서 화재 예방. 그다음에 충전소에 만약에 불이 나면 바로 끌 수 있는 소방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의무화시키면서 산업이 발전할 거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오히려 지금 바닷건에서 이제 막 이 테마를 탄 종목들 보면. 어제는 뭐 그리드위즈라든지 이닉스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그러면 단기간에 끝날 거냐. 정부 정책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만 나올 거냐.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화재 테마는 뭐 어떤 거. 냉각 시스템 이런 쪽으로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배터리에 과열 방지를 하는 거랑 뭐 그 외에 이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 나면 빨리 꺼야죠. 끄는 거. 그러면 충전소에 지금 보면 지금 충전기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충전하다가 만약에 불이 나면. 옆으로 번지지 않게 하려면 그 위에서 바로 소방서비가 바로 뿌려줘야죠. 아 위에 뭐 스프링쿨러 같은. 아예 스프링쿨러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 전용 소화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화재 규정의 분류 중에 전기차 화재를 분류하는 소화기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또 여전히 미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규정들이 만들어지고 산업이 또 커질 가능성은 여전히 있고요. 그건 우리나라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죠. 중국은 왜 그런 일이 없었냐. 처음에 LFP만 했기 때문에 처음에 없었고요. 최근에 이제 삼원기 하면서 많이 터지는데 보도를 안 하죠. 그렇죠. 뭐 스스로도 얼굴에 침 뱉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면 말씀해 주신 SK 이터닉스는 화재 관련해서. 아니요. 이거는 ESS고요. 그리고 어제 핫했던 전기차 화재 관련돼서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관련돼서 올라간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은 그런 새로운 테마를 좋아하니까 며칠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뭐 시간을 보니까 암호그린택이었나요? 그 기업이 또 생각하던데 그거는 화재 관련해서. 뭐 그것도 암호그린택은 제가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어제 올라온 것 중에 특이한 거는 그리드위즈나 이닉스 같은 신규 상장 종목들 모르는 종목들이 알고 봤더니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 해서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면 관련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트레이딩.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오히려 더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만 ESS 쪽은 좀 그래도 알자 뭔가 핵심 사업이 있는 SK 이터닉스. 그것도 이제 뭐 사실은 기대를 해보는 거지. 돈을 벌어야죠 사실은. 결론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직 SK 이터닉스는 돈을 많이 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모멘텀상으로 ESS 나와서 나중에 좋아질 회사를 찾아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전기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너무 뭐 급하게 내가 바닥을 잡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추세 돌아서면 좋은 종목 많으니까 굳이 지금 열심히 안 보셔도 된다. 네 좋습니다. 전기차 아직은 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다라는 데 두 분 의견 동일하시네요.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테마적으로 접근 정도만 유의하다고 하니까 관련해서 기업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